안녕하십니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 배제학당, 배제대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정시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정시 입학설명회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제대학교의 경쟁력과 매력. 둘째,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모집계열 및 학과 안내. 셋째, 2019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안내입니다. 첫째, 배제학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제대학교의 경쟁력과 매력 소개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대학으로 출발한 배제학당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 아래 인재양성과 문화창달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배제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인성이 기본인 시대에 나눔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둘째, 50여 개의 전공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배제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대학을 위해 2018년 배제대학교는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계약평가 대전지역 최우수 등급에 이어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제대학교가 최근 5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배제만의 가치와 긍지로 더 높게, 더 새롭게 학생들의 꿈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배제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창업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플러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플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취업 분야에서 국내 취업 거점 대학 대학 일자리본부, 해외 취업 거점 대학 청해진대학, IPP형 일학습병행제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전국 최초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3관왕을 성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는 산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제대학교만의 강점 및 차별화된 취업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제대학교의 강점은 탄탄한 교육과정과 바로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배제대학교는 재학 동안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자신만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취업교과 운영입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직업탐색과 자기개발을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취업실무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취업캠프 및 강소기업 직장체험 등 스펙을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집중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청년취업 아카데미, 기업연계형 장기 현장실습 등 다양한 취업 교육과정입니다. 네 번째,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스펙을 준비하고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으로 취업담임교수, 취업전담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 소개입니다. 인문보다는 아직까지 공대, 자연대 관련 학과들이 많습니다. 대학 전체적으로는 3년 기간 동안 약 10%의 취업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의 해외유학 및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배제대학교 하면 국제화가 강한 대학이라는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재학생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전 세계 40개국, 275개 교육기관과 교류하며 배제인들의 경험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제대학교 하면 장학금이 많은 대학입니다. 등록금의 51.1%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배우면서 해외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없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장학금 바로 배제 하워드 장학금입니다. 수능 성적, 국어,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중 두 개의 영역에 해당하면 1년 등록금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 2년, 4년 등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제 하워드 장학금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제대학교의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배제대학교 소개 마지막으로 생활관 안내입니다. 기숙사를 원하는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본교생활관은 국내 아름다운 건축물 7선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한국건축가상을 받은 아주 예쁜 건물입니다. 생활관 내부는 인터넷 카페,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24시간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관 외부로 바로 나가면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책로와 중앙도서관이 있어 학업에 전념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배제학당, 배제대학교의 모집 단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제대학교의 단과대학은 배제학당 설립자 및 졸업생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워드대학, 서재필대학, 아펜젤러대학, 김소월대학, 주시경교육대학 총 5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하워드대학은 글로벌 언어 비즈니스, 복지 힐링, 교육 총 3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워드대학은 자유, 평등, 사랑의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문화창조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입니다. 서재필대학은 경영, 사회, 총 2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 및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실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부터는 공공인재학부에 경찰 소방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아펜젤러대학은 바이오, IT 융복합, 나노공학, 보건의료 총 4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격변하는 산업사회와 글로벌 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공학기술인력과 기초과학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드론 로봇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소월대학은 관광, 문화, 창조, 융합 총 2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예술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선진 지식교육을 통해 전문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정시모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입니다. 둘째, 수능성적 30%와 실기성적 70%로 선발하는 실기전형입니다.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정시모집의 또 다른 특징은 첫째, 가, 나, 다군에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군 내에서는 하나의 전형,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문, 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수능위주전형입니다. 수능성적 10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입니다. 가, 나, 다군으로 모집합니다.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일반전형입니다. 가, 나, 다군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면접이 없습니다. 정시모집에서 247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년도 경쟁률은 3.14대 1위였습니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이후 배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재공지합니다. 특별전형 안내입니다.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며,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해당 전형에 따른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가 있으며, 면접은 없습니다. 단,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개별만접이 있습니다. 특별전형은 수시모집 2월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이후 배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재공지합니다. 두 번째, 실기 위주입니다. 실기 전형은 나군 항공운안과, 다군 미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피아노과에서 모집합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나군 레저스포츠학과, 볼링, 양궁에서 모집합니다. 실기 전형은 수능성적 30%와 실기성적 7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항공운안과, 미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피아노과에서 모집합니다. 모집군을 살펴보면, 항공운안과는 나군, 미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피아노과는 다군으로 모집합니다. 정시모집에서 46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년도 경쟁률은 항공운안과 7대1, 미술디자인학부 4.4대1, 실용음악과 5.06대1, 피아노과 4.25대1이었습니다. 항공운안과는 수시모집에서 2월 인원이 발생시 선발하며, 실기고사 일정은 2019년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미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피아노과의 실기고사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이후 배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재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기위주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나군 레저스포츠학과에서 양궁 2명과 볼링 4명의 특기생을 선발합니다. 지원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양궁은 개인 3위 또는 단체 3위인의 입상자 남자, 볼링은 개인 또는 단체 5위인의 입상자로, 단체의 경우 경기에 출전한자이며,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합니다.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 10%, 면접 10%, 실적 40%, 실기 4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는 2019년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의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전형은 일반 전형과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 전형이며, 실기 전형은 30%를 반영합니다. 수능 성적은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350점, 국어 수학 중 우수 영역 1개 350점,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포함 우수 과목 300점을 일괄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반영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정시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입학상담과 카카오톡 입학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 가슴뛰는 일에 도전하며, 청년 아펜젤러를 양성하는 대학, 배제대학교였습니다. 배제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